안녕하세요. 즐거운 헬라어를 함께하고 있는 김한원입니다. 약속드린대로 오늘은 드디어 헬라어의 알파벳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중고등학교 정도의 수학시간이나 아니면 공대를 나오셨다든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헬라어 알파벳을 의외로 알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어졌을 때에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파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를 이분들은 지금 녹음을 하신 분은 아마도 미국 분인데 알파, 무슨 문방구 이름에도 나오죠? 지금 알파벳을 배우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꼭 기억해 놓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영국이나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는 더더구나 그런 게 뭐냐 하면 이 헬라어를 제대로 알파벳부터 읽혔을 때 영어의 어려운 단어들의 정확한 철자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음사가 되는지 음역이 되는지를 통해서 정확히 그 단어가 어느 헬라어에서 그 어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또 어떻게 변화돼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뜻과 정확한 철자를 아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기억해 놓으시라고 그러는데 알파는 이렇게 중간에 ph입니다. 그런데 이 발음이 영어권 분들은 대부분 f 발음을 하세요. 그런데 f 발음, 알파 이렇게 하는데 뭐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예전에 종교개혁 시대 때도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밝혀낸 방법을 하자면 이거는 알파 그냥 이렇게 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는 h 발음이 들어간다. 이제 그거를 봐주시고요. 알파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father 할 때처럼 아가 발음이 된다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아 할 때 아 할 때 이제 이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요거를 따라서 해보시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영어 a하고 비슷한데 알파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그대로 써도 이렇게 85% 나왔는데 한번 여러 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파 이렇게 되고 우리가 좀 다 한 다음에 요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에도 이렇게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구 같은데 이렇게 쓰여 있죠. 이제 오메가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리겠고요. a 같은 경우 요렇게 a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쓰면 a이고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순서가 요렇게 쓰는 게 알파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beta 베이타 요기에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는 베타라고 해도 되는데 요 중간에 이제 나오는 모음을 이 에타 같은 경우에 에이타 이제 요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어의 대문자는 여기서 왔으니까 b가 이제 똑같고요. 베타는 요렇게 이제 쓴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파 베티 요 a b 같이 생긴 거 알파와 베타에서 알파벳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써보면요. 그리고 요거는 한 번에 요렇게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음에 이제 또 감마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보면은 기억자 거꾸로 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게 대문자는 요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고 소문자는 요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분이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 발음을 우리식으로 개선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게 보면은 미가 요거를 미 라고 그러거든요. 엔 발음인데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경우도 영어에서도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식대로 요게 이제 기억 발음이거든요. 기억을 거꾸란 거랑 똑같습니다. 감 마 하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발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알파 베타 감마 또는 알파 베타 감마 요렇게 됐었습니다. 한번 쓰는 걸 또 해보죠. 예 뭐 이분도 그렇게 성의있고 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감마 예 그래도 아까보다는 잘 썼다고 그러네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감마 그리고 다음에 요기 또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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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되는데 델타 그리고 D 같이 생겼죠. 요렇게 영어 D는 이렇게 쓰지만 요렇게 거꾸로 이렇게 싹 이제 구부러진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삼각줄을 뭐 델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경우도 있죠. 영어의 D 발음 그러니까 우리말의 D급 발음입니다. 그냥 우리 D급이 더 정확하고요.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쓰는 거 한번 보겠죠. 보겠습니다. 보면 여기서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제 뭐 순서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델타 요렇게 됐고요. 다음에 엡실론 엡실론 요렇게 되는데 영어의 E하고 대문자가 똑같죠. 엡실론하고 근데 이제 요렇게 소문자 엡실론이 된다. 엡실론 그러니까 애 발음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우리말의 애 발음이고 엡실론 요렇게 발음하고요. 요렇게 쓰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죠. 엡실론 엡실론 자 지금까지 한번 또 다섯 개 해보면 요게 순서를 익혀두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알파 베타 감마 요게 사전을 찾아볼 때도 순서가 중요하고 또 그리고 요거 하나하나가 숫자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엡실론까지 이제 했습니다. 요 애 발음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제이타 제이타 요거는 우리말로 지읒 발음이에요. 영어의 그 z 보다도 우리말의 지읒에 가깝습니다. 그 음성학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게 잘 보세요. 한번 살짝 구부러준 다음에 크게 구부러지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요게 이제 제이타입니다. 제이타 요렇게 하기도 하고 제이타 요게 지읒 발음이고요. 한번 또 우리가 써보죠. 좀 이상하게 쓰셨는데 이건 진짜 이상하게 쓰셨어요. 요렇게 제이타 다음에 에이타 에이타 요걸 주의해야 될 거는 영어로 했을 때는 이게 그 h잖아요. 근데 h 발음이 아닙니다. 그 러시아어가 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끼릴문자이기 때문에 이제 요게 오히려 더 비슷한데 에이타 또는 에이타 요렇게 되는데 에이타 h인데 에 발음이 나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은 요것도 에고 요것도 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는 항상 단음이고 짧은음이고 요 에이타 에이타는 그게 장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나왔을 때는 항상 장음이 된다. 이제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이타 한번 써보죠. 에이타 에이타 요게 이렇게 참 그 우리가 정확하자면은 생각할 게 많은데 요게 발음기어에 있고 이제 당시에 그 영미권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요 세이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좋은데 요게 말하자면 영어 th 발음이니까 요렇게 음역을 했으니까 요게 발음기어세 처럼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영어로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오히려 나요. 근데 이제 요게 th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가 영어에서 3라고 그냥 읽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쌍시옷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아니고 정확히 하자면은 요게 체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델타가 나왔죠. 요거는 디귿이에요. 그리고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요기 타우가 나타난 요 음은 쌍디귿이고 원래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근데 정확하게 발음하시는 분이 없어요. 신학을 전공한 분들이 헬라우를 가르치기 때문에 좀 그런 영향도 있는데 요 경우에는 요경을 따져서 티읏으로 발음하는 게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근데 th 발음으로 하시려면 정확하게 th 발음을 하셔라. 그래서 고거를 정확히 안 하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sto라는 게 요게 먹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먹다라는 뜻인데 요게 시옷이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발음으로 요게 잘못된 발음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쌍시옷 발음을 해버리면 이게 국어식으로 자음 동화가 돼버려요. 그래서 에시오 이렇게 발음해버리면 이런 발음은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디귿 발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출판사에서도 통일이 안 됐고 또 그리고 각자의 견해가 있기 때문에 아직 국립국어원에서도 그리스어를 어떻게 표기할지가 완전히 통일되진 않았는데 원래 그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살펴봤을 때 요 티읏은 그러니까 요 세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발음하니까 세타로 발음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정확한 거는 요 발음이 맞다. 이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요게 중요한 요거를 시작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태어수가 있죠. 그래서 헬라어를 모르는 분들도 요거를 하나님이라는 표시 대신에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요렇게 테오스 요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발음 다시 한번 보시고 데이터 데이터 이번엔 데이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데이터 이렇게 쓰는 거 였습니다. 다음에 이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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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이제 아이하고 똑같죠. 이제 발음도 아이하고 같다고 보시면 아이 이렇게 발음되진 않고 우리말에 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렇게 발음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특별히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밑에 다른 장모 밑에 요렇게 짧게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타 요렇게 되고요. 발음은 이오타 그렇게 되고 한번 써보죠. 이오타 이오타 쓰게 됐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K하고 똑같죠. 발음도 같아요. 근데 정확히 하자면 이것도 그 허용되는 그냥 K처럼 발음하셔도 되고 정확히 하자면 그 발음에 쌍기억 발음 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시계 중에 카파 시계라고 있었어요. K-A-P-P-A 카파 이제 그 요게 그 표현이 그렇게 되고요. 카파 요거가 이제 희한하게 됐는데 뭐 그냥 K 이렇게 쓰시고 요건 요렇게 썼는데 한번 정확히 다시 쓰는 거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보면 요렇게 했는데 K처럼 그냥 쓰셔도 되겠습니다. 카파 다음에 다음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가운데서도 이제 뭐 알파베타 감마 좀 다르고 델타 살짝 다르고 엡실론 제타 세타 요렇게 가다 보면 영어랑 비슷한 게 있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거는 상관없고 차이 나는 것 위주로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k-a-p-p-a 카파 카파였고요. 다음에 람다 람다 요게 철자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건 람다 요런 식으로 되고 비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나중에 요 불규칙 동사로서 요런 발음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억을 해주시고 요거는 무슨 발음이냐면은 엘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엘 발음 우리말로 하자면은 요렇게 쌍리을 발음이 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음역할 때 요기에 들어가면은 발음에 그 받침에 하나 붙여주고 옆에 요렇게 붙여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의 엘 발음하고 같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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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미우 또는 미 말하자면은 이게 독일어의 요 발음같이 이제 뒤에를 요거를 발음을 해서 그런데 영어하고 똑같죠. 그 엘같이 생겼는데 발음도 이제 그것과 같습니다. 미 그리고 요거는 그 길이 단위 가운데에서 마이크로미터 그래서 미크론이라고 그러죠. 미크론이 헬라어로 작다는 뜻인데 요거가 손문자 요게 대문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역시 미음 발음이 되겠죠. 두 번에 했는데 한 번에 하는 게 낫습니다. 다음에 뉴 뉴 뉴 이건 n이고 n 발음이에요. 뉴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요게 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게 안 꼬부라지면 윕실론이라고 그래서 좀 이따 배우겠지만 위 발음이 나고 또 요거는 그 n 발음이 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뉴 요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었습니다. 마우스로 하자면 이렇게 됐었습니다. 마우스로 하자면 요렇게 세 개가 됐는데 그냥 막 이렇게 석삼차처럼 쓰면 약간 그렇고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크시 요게 요 발음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한번 잘 이따 따라해 보시면 되는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요렇게 이제 됩니다. 크시 요렇게 되고요. 그 말하자면은 기옥 시옷이 요렇게 나누어지는 바람이죠. 영어로 하자면 크시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바람이라는 거 보통은 약간 이렇게 구부려졌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요렇게 다음에 오미크론 오미크론 오바름인데요. 그대로 오미크론이에요. 요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크론이 작다는 뜻인데 작은 오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큰 오도 있느냐 큰 오도 있어요. 오메가 오메가 메가가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작은 오가 있고 오메가 이제 큰 오가 있어요. 오미크론 오미크론 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로 하면 되는데 오미크론 요거를 좀 보시면 요건 하나니까 작은 오예요. 근데 이제 오메가 같은 경우에 요게 보면 아주 크게 요렇게 이어져서 써서 요렇게 되고 소문자는 이제 요렇게 오를 두 개 붙인 거 하고 같죠. 두 개 붙이니까 큰 오메가가 된 거고 요건 하나짜리 오미크론이 이제 된 겁니다. 요렇게 쓰는 거고요. 다음에 또 P P P 우리가 이거는 수학 시간에 너무 하도 배워서 잘 아는 거죠. 근데 이제 파이라고 하지 마시고 헬라헬 할 때는 P라고 하세요. 그리고 요거는 P입니다. 이 앞에 그 자음이 우리말로 하자면 사실은 요게 쌍비읍에 가까운데 어쨌든 음사할 때는 그 P다. 뭐 그냥 P라고 요렇게 해도 되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이 써보셨으니까 요렇게 대문자 소문자 확인을 해보시고요. P P P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로 이제 초보자일 때는 좀 실수하기가 쉬워요. 헬라헬의 이거는 로인데 정확히 말하자면 어 어 요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음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R H O 에요. 요거는 원래 그 문장에서 나올 때 항상 이 목 안에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하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유명한 요것도 하에마 하에마 이런 식의 그 발음인데 이제 요거를 이용할 때 그 예를어서 그 수사학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요 레라는 게 말한다는 거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요기 H가 들어갔는데 요게 그 항상 강기식이라고 그러는데 강기식이 붙게 되고 또 여기에서 그 음사를 음역을 할 때 RHO가 된다. P 발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여 있죠. 군대 갔다 오시면 PX 표시가 아니라 요게 크리스토스에 크리스토스 할 때 이제 거기에 키하고 롤을 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 다음에 요거 시그마인데 세 가지 형태가 나왔어요. 요게 왜 그러냐면은 요거는 우리가 수학에서 많이 나왔죠. 요거 시그마고 요거는 소문자인데 얘가 맨 문장이 마지막 나올 때 S처럼 요렇게 시그마가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소문자인데 마지막일 때는 로고스다 그럴 때에는 로고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게 되는데 크리스토스다 그럴 때에는 요 경우를 설명한 크리스토스 때 요기 보면 중간에서는 요 시그마 끝에서는 요 나중 시그마 요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시그마 점수가 높게 나왔네요. 다음에 타오 타오 타오인데 이거를 꼭 이 타오 F발음을 좀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근데 타오를 알아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T인데 발음도 T예요. 근데 타오 또는 타오 요렇게 하는데 요 대문자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고 소문자는 요렇게 되고 타오 T 발음입니다. 요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V가 예전에는 V 이후 구분이 안 됐었는데 그 요 발음이란 얘기예요. 근데 요게 나중에 나오면은 약간 V 이런 발음이 나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타오로 익혀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써보고 또 한번 다음에 윕실론 윕실론 요렇게 됐죠? 아 일단 요게 Y처럼 써도 돼요. 아까 아까 얘는 엡실론 이었고 얘는 윕실론 이에요. 말하자면 우리말은 위 위 독일어에 우물라우트 들어간 우처럼 위 이렇게 발음나고 윕실론 요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는 끝이 뭉뚝해요. 그런데 윕실론 말고 예 니 얘는 끝이 뾰족해요. 소문자에 있어서 윕실론 철자가 요렇게 된다. 윕실론 그리고 다시요. 여기에서 쓰기 요렇게 썼는데 뭐 Y처럼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쓰시고 요렇게요. 피 피 요게 요기도 ph 네 F로 발음하셔도 상관없는데 우리말에 이게 피읍에 가깝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쌍비읍에 가깝고 사실은 이런 언어를 공부해볼수록 세종대왕이 왜 훌륭하신지 더 알게 되는데 요게 평음 경음 격음 격음에서 요거는 격음에 가까운 거예요. 피 그래서 필로소피 할 때도 필로소피가 나중에 유럽 언어에서 한 발음이고 ph 발음입니다. 뭐 비슷하게 생겼죠? 대문자 소문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됐고요. 다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쓸 때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건 엑스마스라고 읽으면 안되고 헬라와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요렇게 써도 크리스마스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여기서 나온 거고 그리스로를 상징하기도 하죠. 요거는 ch 그래서 크 우리말로는 크 발음 그런데 이제 요게 본문에서 나왔을 때는 ch 발음으로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냥 ch 발음이 아니라 희 희 정확히 하자면 고어까지 나오고 그렇게 되는데 요렇게 그 독일어의 체아 발음 바하 할 때 뭐 그리고 고호 할 때 이제 그런 발음처럼 ch 발음으로 해서 그 크리스토스도 크리스토스 이제 요렇게 읽는 게 좀 더 정확한 발음이 가깝다고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편한 대로 하시되 편한 대로 하시되 회화할 건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철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발음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렇게 x처럼 쓰시면 되고 요건 약간 꾸빌어서 요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쓰면 되겠고요. c c 요게 그 좀 특이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철자죠. 요게 보면 푸시 라고 읽고요. 요렇게 쓰는데 요게 푸시 근데 우리가 여기 좀 뾰족하게 쓰면 안되고 푸시케 하면은 요거를 음사해 봤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 용어를 나타낼 때 푸시케에 관한 학문이다. 그래서 요게 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해서 딴 게 바로 강남스타일 싸이 할 때 PSY가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말로 하자면 요 발음인데 아까 크시도 마찬가지고 이 그 그 크 발음 나는 거 다음에 시옷이 올 때 얘는 부 뿌 푸 발음이 나오고 시옷이 나올 때 요거는 일단 설명으로 들어놓으세요. 지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중에 불규칙이나 요 모양이 바뀔 때 요렇게 설명할 때 이제 필요한 겁니다. 요렇게 요게 푸시 이고요. 좀 잘 요거는 영어 알파벳에 없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요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어로서 오메가 오메가인데 오미크론은 요렇게 됐었죠. 근데 오메가는 요게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오메가 그리고 이제 요거는 아주 고급 시계 중에 오메가 표시 그 올림픽 그 공식 뭐 이런 거 할 때 오메가 시계 할 때 나오죠. 오메가 큰 오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오메가 오 99% 처음 나왔어요. 마지막 이제 끝까지 하느라고 이렇게 오메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보시면은 알파벳 좀 더 익히긴 익혀야 되는데 요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알파벳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요런 그 쓰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우리가 발음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요 다음 시간 요럴 때에는 요게 이어졌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가 이제 고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요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헬로 알파벳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연습을 하시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읽기 연습을 하시고 그러면은 그 헬로를 일단 발음으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정확한 발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어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꼭 소리를 읽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는 뭐 그 이제 근대 이전에는 책은 항상 소리를 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하나를 하시자면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큐티를 하시던 아니면은 그 설교 준비를 하시던 요렇게 반복해서 읽는 연습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일단 그 첫 단계로 알파벳을 잘 익혀두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이제 헬로의 역사 배웠고 알파벳 배웠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읽기를 살펴보고 그러시면은 일단 자신감을 가지시고 헬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절대로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헬로의 성경을 읽는 그날까지 이제 쉬지 말고 지치지 말고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